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직 퇴근했습니다 호로로가 병원을 안 내야 무릉 무릉! 어쩐니 파티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배가 아파요 안타까요? 배가 부글부글 하구요 머리도 아프구요 선생님 어떡하나요 벌써 주사를 났어요 아파요 선생님 아파요 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드까 또lü do to Jaco 왜 מו 요 아 예 플러스 음 응? 어떠세요? 아 저는 돼지예요 선생님! 어제 밥을 너무 많이 안 먹었죠 배탈이 났나 봐요 응 진찰해 주세요 어! 갑자기 기침 뜨다요 선생님! 배가 아파요 우와! 배가 아프지 않아요!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괜찮아요?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꿀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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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아아 아아 배가 아프지 않아요 똑똑똑똑 왜 이끄세요? 선생님! 머리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도와줄게요 진찰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 어때요? 네 머리 나빠요 네 머리 나빠요 네 네 아 머리 나빠요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려 주세요 알겠어요 해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엄마 선생님 머리도 하는 거 아니고 여기다 하는 거잖아요 저 살아있나요? 네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? 네 그렇군요 이 이 이 이 그럼 잘 나 있어요 주사 다 됐어요? 배탈이 났어요?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주사를 어머나 아이야 선생님 아프잖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?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?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면 되나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된다 선생님 선생님도 아파 보이네요 저거 한번 진찰해도 될까요? 응 배탈이 났어요 아하 선생님 배탈 났대요 선생님께 붕뽕 지사 부와 아야 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의사 선생님입니다 또 의사입니다 오늘은 우주가 선생님이 됐어요? 네 의사 선생님이에요? 응 이거는 뭐예요? 선생님이에요 어 어 의사 선생님은 뭐하는 선생님이에요? 어 의사 선생님이에요? 의사 선생님이에요 와 아프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? 네 선생님 그러면 우주가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 이놈 이놈 하면 되나요? 네 얼처리 네 그러면 선생님 우주가 밥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 우주가 밥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 밥 안 먹어야 될까요? 네 그러면 그래도 밥 안 먹고 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? 응 의사 선생님이에요 응 의사 선생님 불러요? 응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 패밀리 식구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